고급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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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얘기 해볼 주제는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분들이 계신 액티브엑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애인데 싫어하시기 전에 얘가 정확하게 뭔지 왜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했어야만 속이 후련했었는지 얘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미워하는데 있어서도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액티브엑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액티브엑스에 대해서 뭔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으로 금융서비스라도 이용하려고 하면 쉽게 허락합니까? 어림도 없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짤이 있죠 2015년에 정모씨가 미국에서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려고 3일에 걸쳐 127번의 시도를 한 것을 기록을 해 놓았고 이 과정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이 액티브엑스랑 공인인증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생생한 그 현장이죠 2박 3일 동안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결국에는 한국에 사는 가족에게 공인인증서 파일을 주니까 10분 만에 그 증명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혹은 뭐 야 이 맛에 대한민국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 온라인에서 분위기가 좀 흉흉했죠 일단 액티브엑스가 뭔지 알기 전에 이때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998년 대한민국에서는 IMF 금융위기를 맞아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을 때였죠 오 막 다들 막 힘들어요 근데 이때 정말 비정상적으로 광풍이 불면서 성장하고 있는 한 분야가 있었어요 바로 IT 업계였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게 이제 가정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는 국내에 인터넷이 보급된 인구가 500만 정도였죠 근데 막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이 될 것이고 이게 세상을 완전히 바굴 거라고 막 사람들이 다들 인터넷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에 컴퓨터 관련 단어가 들어가기만 해도 주가가 막 몇 배 몇 십 배씩 아무 이유 없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 나도 한번 타보자 하면서 회사들이 갑자기 회사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크... 새로운 기술 크... 이때 다이얼패드를 파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는 1999년도 10월에 한 주당 4,500원이었던 회사의 주가가 50일 뒤에 23만원이 되버리기도 합니다 4,900%의 상승이에요 그리고 또 뭐 3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이때 한창 IMF와 닷컴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에 코스닥의 수치는 요즘 뭐 600이니 500이니 할 때 이때 코스닥이 2500을 넘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500만도 안 됐었던 인터넷 가입자 수가 갑자기 천만명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는 2천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터넷 관련 법들이 급하게 재정 보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으로 막 쇼핑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진거죠 이때 전자상거래 시장이 1998년 450억의 규모에서 1년만에 천억대로 매년 두 배씩 성장을 했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막 온라인에서 쇼핑 같은 것을 하니까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전자서명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법을 위해서 온라인 서명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를 정해야 되는데 또 두 축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상공회의소와 행정부가 손을 잡고 우리가 그 전자인감을 보증하겠다 두 번째 은행 보험 금융결제원이 손을 잡고 우리가 그 전자인감 따로 보증을 하겠다 싸우다가 그냥 둘 다 하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암호화 알고리즘은 국내 기술로 해라 라고 조건을 건 뒤에 행정부 보증에 쌓이는 KICA 정보인증으로부터 금융결제원 보증은 예스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인인증서라는 걸 만들게 되었어요 야 이거 보안기술도 우리 기술로 했고 이제 이걸로 본인인증을 해야겠다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인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브라우저에 넣어줘야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니까 야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에 IE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어떡해요 야 이거 미국 건데 야 이 공인인증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이 브라우저에 넣어야 되는데 이 미국 거라서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하 근데 이거 공인인증서를 하드 같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가지고 이 위치를 브라우저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야 이거 우리 거가 아니니까 수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선택을 한 것이 당시 최고 인기 기술이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액티브X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상황은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잠시 액티브X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문용어로는 액티브X로 컨택스 위치한 거죠 액티브X가 뭐냐면 인터넷이란 원래 단순한 텍스트를 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됐죠 유저가 있고 여기 홈페이지 서버가 있으면 내가 중간에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화면에 텍스트를 쏴주는 게 이게 인터넷이었죠 아니 근데 기술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인터넷상에서 화려한 사진이나 움직이는 동영상을 보겠다고 하지 않나 갑자기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쇼핑 따위를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은행을 가지 않고 송금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요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브라우저 상에서 이 사용자가 동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동영상은 서버 쪽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해석해서 재생해주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를 놔야 되는데 셋이 눈치를 삭 봅니다 야 이 동영상 플레이어를 누구한테 놔야 좋을까 하다가 야 당연히 중간에 있는 브라우저에 있어야지 하게 된거죠 그래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한두개씩 가져가다 보면은 이 브라우저는 살이 찌겠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두개씩 받아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왜 이렇게 브라우징이 느려 하는거죠 브라우저 측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아니 니들이 해달라는거 다 해줘가지고 살쪘는데 살쪘다고 뭐라 하니까 억울한거죠 그래서 익스플로러 말고 다른 애들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한창 점유율 80%를 넘나 들면서 잘 나갔던 넷스케이프의 네비게이터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쳐다본거죠 얘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나 보니까 아니 웬걸 얘 홀쭉하네 가벼웠던거죠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야 너 부가기능이나 뭐 나중에 동영상 같은건 안 보여줄거야 얘 혹시 어떻게 몸의 크기를 줄였나 보니까 NPAPI라는 걸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 플레이어나 뭐 기타 플러그인 부가기능들을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유저 쪽으로 돌리는 기술이었던거죠 마치 웹브라우저는 가벼운게 좋기 때문에 내가 복잡한 계산을 하는거 보다 이 어려운 계산들은 이 사양이 좋은 유저 컴퓨터가 대신 해주십사 편지 남깁니다 딱 써놓고 모든 부담들을 유저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뭐야 이 기능 어 어 어 이 기능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건데 하고 1년 뒤인 1996년도에 액티브 엑스 라고 이름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아이에 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에서는 액티브 엑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을 유저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아이가 조금 더 가벼워지게 된거죠 유저들은 환호를 했어요 웹사이트에서 게임 시작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인스톨러가 열려가지고 게임을 설치를 하고 막 인터넷에서 음악도 재생이 되고 갓 액티브 엑스 인터넷을 다음 차원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다시 아까 얘기로 컨택스위치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그래서 정부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전자서명과 관련을 해가지고 공인인증서를 우리 암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은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아이를 쓰니까 액티브 엑스를 이용하여서 우리나라만의 전자서명을 만들자 라고 하는 전자서명법이 1999년도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IMF 극복 크 인터넷 보급률 2,500만 육박 크 그리고 닷컴버블 사태가 터집니다 미친듯이 올라왔던 닷컴버블 관련 IT 회사들 주가에 끼인 거품들이 한 번에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뭐 라이코스 등 많은 IT 회사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척 혼란스러웠죠 근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인터넷이라는 게 이미 널리 보급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IE는 더욱더 많은 기능을 액티백스로 제공하고 있고 어느새 IE가 브라우저 전쟁에 이기는 듯한 점유율을 보이면서 내비게이터를 거의 멸종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시기에요 야 이 IE에서 아주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좋아요 좋은데 어느새 야 이거 조금씩 선을 넘네 2002년도 3년도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증권거래 시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했던 시기였죠 아니 근데 도대체 몇 개를 설치하라고 하는 거야 내 하드를 액티브엑스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액티브엑스의 편리함과 반대로 단점도 너무나도 명확했죠 첫번째 일단 유저들이 불편해 했어요 뭘 막 설치하라고 하고 설치했는데 뭐 윈도우 재부팅하라 그러고 이 재부팅을 해가지고 다시 인터넷을 켜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야 설치가 안됐다 하네 그러면 다시 설치하고 재부팅하고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두번째 호환성도 약했어요 예를 들어서 넷마블에서 어떤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액티브엑스를 지원하는 IE 아니면은 페이디 로딩이 이상한거죠 그리고 또 호환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지들끼리도 호환이 안됐었어요 뭐 IE8에서는 되다가 IE7에서는 안되고 IE6에서도 안되고 뭐 액티브엑스가 오래됐니 안되니 하면서 지들끼리도 호환이 안됐죠 그리고 호환성의 정점은 이 IE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맥OS를 쓰는 사람들은 아주 불편한 일도 많이 발생을 했죠 이만큼 호환성이 안좋았습니다 세번째 보안이 너무 약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액티브엑스는 유저들의 컴퓨터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인터넷 브라우저가 유저의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야! 유저가 웹사이트에서 지금 게임 실행을 눌렀어 유저 컴퓨터 내에 어떤 스타트 파일을 실행해줘 뭐 이런거죠 권한이 있는거에요 그러면서 뭐 귀찮아가지고 뭐 설치한다고 하면은 아무거나 막 설치하는 유저들의 특성상 내 컴퓨터의 모든 권한을 통째로 허위 액티브엑스에게 저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야! 나중에는 사람들이 액티브엑스 이 자체가 바이러스인줄 알고 뭐 액티브엑스 지우는 법 이런게 실시간 검색으로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거죠 그래서 대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약간 이 대처가 군대 스타일이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액티브엑스가 보안에 약하다고? 그러면은 보안 액티브엑스 추가시켜! 액티브엑스 보안은 액티브엑스가 담당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필요한 기능의 플러그인 그리고 그걸 보호하는 보안 플러그인 한 4개 안그래도 거슬렸던 액티브엑스가 뭐 키보드니 뭐 마우스니 뭐 다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뭐 등본 하나 떼는데 몇십개를 깔아야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원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빠지게 된거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대박이 납니다 크... 한유 막 천송이의 코트를 사려고 중국인들이 막 웹사이트에 들어와요 근데 그 똑똑한 천재 중국인들도 액티브엑스로 인해서 직구를 실패했다 라는 여론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거죠 야 이미 다른 나라들은 액티브엑스를 쓰는 웹사이트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 액티브엑스가 문제가 있긴 하구나 야 만약 액티브엑스가 없었으면 막 코트도 팔고 해외 직구로 인한 매출이 오를 거 아냐 해서 법안을 개정하는데 액티브엑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라는 규정에서 의무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아주 약하게 법안이 약해진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IEE 측도 사실 액티브엑스를 포함한 IEE를 더 이상 사용하기 싫어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오래된 브라우저라서 이거 어디서부터 건들어야 될지 모르겠는거죠 뭐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막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애들이 이 발전된 플랫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꾸 가벼운 매력으로 우리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고 우리도 이제 새 시대에 맞추어서 가벼운 브라우저로 나가야겠다 한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IEE의 개발을 잠정 중단을 하고 이 내년에 출시될 윈도우 10에 넣을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새로 넣으려고 열심히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엣지는 액티브엑스를 잘 지원하지 않는 버전이었죠 이 엣지도 크롬의 전신 크로미움으로부터 파생된 브라우저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엣지를 담은 윈도우 10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었고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도 부가 기능으로 제공됐었던 액티브엑스나 뭐 MP API 기능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던 시기였어요 어느 날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거죠 이 자리에는 구글 코리아 정책 본부장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A은행 B은행 C은행 이 주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엣지로 가면서 액티브엑스를 없앤다고 하고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도 뭐 MP API 기능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인이 점유율이 60%가 넘는데 또 공인인증서를 쓰면서 금융거래를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혹시 뭐 저희 금융거래 막 마비되는 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연장해주세요 한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우리나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케이 우리도 탈 액티브엑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이거 익스플로러 사용률이 아직 너무 높네 50%가 넘어요 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또다시 군대식 대처를 합니다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EXE 파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원래 액티브엑스가 유저 컴퓨터에 무언가를 설치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유저들이 직접 설치하는 방식 미설치 시 결제 불가 크... 무언가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야 되는 거는 액티브엑스랑 똑같죠 이 맛에 대한민국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때 몇몇 쇼핑몰 카드사들은 규제가 조금 약해진 기회에 이 표준을 따르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쇼핑몰 결제에 있어서는 간단한 핸드폰 인증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2015년도에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랜섬웨어 사태가 터집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액티브엑스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에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해야만 영상을 볼 수 있었던 이 어도비 플러그인에서 악성코드가 발견이 되었고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이 사태 이후로 인터넷 브라우저 업계에서는 액티브엑스 같은 제3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보여주는 방식을 깔끔하게 손절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7월에 출시된 윈도우 10에 예정되어 있었던 엣지를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나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같이 1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같이 넣은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몇몇 기관은 대안이 없다 라는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죠 대안도 물론 없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배상 책임에 있다고 해요 만약 내 공인인증서가 유출이 돼가지고 내 계좌에서 누가 돈을 빼가게 돼가면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공인인증서를 쓰려면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같은 년도 2015년도 9월에 구글 크롬이 npapi를 통한 .exe 파일도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고 2016년 파이어폭스도 액티브엑스 지원을 완전히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브라우저 업계 내에서도 이제 플러그인들을 없애고 html5 표준을 따라가면서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최대한 가볍게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목표로 웹브라우저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2019년도 점유율을 보면 크롬이 약 60%가 안되고 IEE가 12%를 보이네요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서류를 떼거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컴퓨터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IEE를 아직까지 가끔 열면서 서류를 떼기도 하죠 이렇게 금융업계랑 광공서가 액티브엑스 같은 유사 플러그인들을 떼고 싶지만 떼지 않고 있는 이 질긴 인연을 이어가니까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잭슨 수석 매니저가 제발 IEE 좀 죽여달라 라는 글을 올릴 정도로 상황이 진행이 된거죠 이 글에서 잭슨은 마소의 IEE 지원은 중단한지 오래됐다 제발 할머니에게 받은 옷장으로 신혼집 인테리어를 멈추어달라 심지어는 자기가 참여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IEE는 웹브라우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플러그인들의 지원이 중단이 되고 있고 점점 액티브엑스도 기억 속으로 사라질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웹사이트들이 표준이 아닌 액티브엑스와 비슷한 친구들을 사용하고 있고 공인인증서도 아직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어떠한 범주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그거를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 탓이라고 하면서 사용자들이 그 사실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법에서 이제부터는 금융회사들이 그 과실을 입증을 하고 금융사 쪽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이 2018년도에 발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사용자의 불편함도 없어지고 책임도 많이 낮아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2015년도에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됐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16년도에도 액티브엑서 없는 간편 웹표준 공인인증서 기술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2017년도에도 폐지 발표를 했는데 살아있고 이쯤 되면은 뭐 좀비입니까? 2019년도에도 발목이 잡혀있대요 더이상 잡힐 발목이 없겠어요 근데 지금 공인인증서를 많이 써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야 이 내가 인덴트 할 때는 말이야 응? 이 공인인증서라는게 있어가지고 응? 막 이 액티브엑스 막 10개씩 설치해야 됐었어 임마 이렇게 세상에 대한 터세를 부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공인인증서 이제 그만합시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브라우저들의 탄생과 두 번에 걸쳐 이어진 브라우저들 간의 전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브라우저 전쟁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액티브엑스와 관련하여서 얘가 도대체 뭔지 왜 우리는 써야만 했었는지 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급 지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였습니다 제가